안녕하십니까 장영진입니다 쪽파가 한창입니다 김치도 좋지만 짱아찌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만들기도 쉽고 저장해서 두고 먹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고기 먹을 때 짱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창에서 15분 정도 조금 더 맞추면 업무가 조금 주실러온 afinCH 이렇게 지워지는 동안 Алекс이 감사드립니다 한창에 First, 국물이 생기는 웹쾌스입니다. 고기위... 고기위... 50분 정도 차는 고기가 필요없는 병이 강릉이 동그란 요리에 대해서는 고기위에 받아서 열어줘요 소금 치즈 참기름 참기름 소금 백두 소금 파 소금 소금 익은 배틀과 고추를 넣어주세요 우유 양배추 we're going to take a small thing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